자 오늘 오버워치 오버워치 사양에 대해서 총정리 한번 해드릴께요 오버워치 너무 하고 싶은데 오버워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너무 많을겁니다 자 오버워치 되면 기본 사양은 여러분들이 많을텐데 뭐 다들 알고 있죠 기본사양 뭐 이가쁘게 얘기해서 뭐 해 넣어서 오시고 물동립 일단 제일 중요한건 오버워치를 하려면 윈도우가 64비트에 64비트 32비트 컴퓨터는 안되요 윈도우 윈도우 세븐이상 64비트 64비트 64비트죠 64비트 그 다음에 최소사양은 i3 그래픽카드는 뭐 다르고 나오는데 hd 그래픽스 대기인데 근데 여러분이 궁금한거는 이게 대기는 내도 실제 풀에 실제는 해상도가 1024768 옛날 컴퓨터고 요즘에는 요즘 모니터는 풀 h나 최소한 hd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궁금하잖아 실제 여러분 사양이 오버워치가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컴퓨터 사양에 대한 총정리를 해드릴께요 으 자 여기 이제 퀘이사 칼럼 에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놨더라구요 자 이거 찾았습니다 자 어 뭐지 90종의 그래픽카드 총정리를 했어 아 풀 h 4종 옵션 성능 게임 자 최 최상 33종 여러분 최상은 궁금하지도 않잖아 최상은 다 된다는 얘기죠 다 된다는 얘기야 자 최상은 보시면 제일 좋은거 213 프레임 187 프레임 최소 5 이렇게 쭉 되고 여러 이런거는 우정 관련이 없어 비싼 여러분이 궁금한 뭐야 내 그래픽 카드 나의 고물 그래픽 카드가 되냐 안되냐 이게 궁금하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부터 검색하면 됩니다 건방지게 위에서부터 검색하면 눈만 아프고 마음만 상해 왜 우리 엄마 날 있는 컴퓨터 안 사주는 거야 왜 다른 형들은 나 이런 컴퓨터 쓰는데 내 친구들은 나는 왜 사양을 봐야 되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쿨하게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밑에서부터 자 밑에서부터 어 사양을 어떻게 어떻게 생각해 보자 아 그래픽 카드 중간 중간 우리가 원하는게 딱 중간 아니야 어 우리가 뭐 상호부 원하지도 않아 상호 상호 원하지도 않고 중간으로 했을 때 어떤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은근 이게 조금 최저가 잘 돼 있어 참고로 테스트는 자 cpu 는 굉장히 좋은 거야 cpu 는 i7-6700k 최신형 cpu 최신형 cpu 마더 보드도 이제 좋은 거고 램은 16기가 짜리야 ssd고 윈도우 10 64비트고 어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래픽 카드가 보인다 그래픽 카드 자 중업 중업으로 했을 때 어 중업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여러분은 어 고민하는 그래픽 카드가 뭐냐 어 바로 이거 줘 바로 이거 자 gtx 250 2 250 대부분 250 많이 갖고 있지 않나요 음 요거 어딘 모르고 모르고 2 요거 말고 제가 말 잘못해서 오르꼬 자 gtx 5 6 같은 경우는 60 프레임 정도 나옵니다 60 프레임 상당히 괜찮은 저어 어 제가 어 gtx 560 s 가 하나 쓰는 컴퓨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림핑드 i5 인데 그것도 꽤 잘 돼 그것도 제가 잘 쓰고 있구요 어차피 밑에서부터 쭉 보면은 어 5755 30 프레임 30 프레임은 조금 할만하지 그렇게 못할 정도 아냐 요게 이제 어 회색이 최하 프레임 이고 어 요 두 번째께 어 중간 프레임 자 중간 프레임 외도 최하가 한 40 프레임 정도 나오면 좋죠 자 gtx 560 되면은 어 최하가 6753 프레임 어 제일 높은게 어 평균이 57 프레임 이 정도만 할만하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목이기 때문에 하옵으로 낮추면 더 잘 돌아가죠 하옵으로 내 컴퓨터는 gtx 250 인거 같은데 250도 난 되는거 같은데 지금 그 컴퓨터 사양이 하필 기억나지 않는데 어 나중에 덧불로 달아 드릴께요 자 어쨌든 어 gtx 550도 잘 되고 어 라데온 r7 250 어 gtx 650 이 정도면 이제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어 650 와 gtx 그 다음에 1790만 해도 상당히 좋은건데 그쵸 중업으로 했을 경우 이 정도니까 어 하옵으로 했을 경우 웬만하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요 제가 봤을때는 저기 뭐야 파랑 그렇게 큰 차이 안날 걸 뭐 대신에 약간 좀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알아두시고 뭐냐면 아 맞다 그게 있다 어 들어가세요 작가 gtx 250 인데 여기서 보시면 어 홀 hd 저풀 hd 1920 1080 인데 요거를 어 hd 가 얼마지 어 hd 가 720 곱하기 얼마죠 패턴 hd 로 낮추면 요거 보다 더 낮은 사양에서도 가능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그래픽 가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 있는데 만약에 내 컴퓨터에서 잘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어 5 워치를 구입한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야 그 친구를 잘 꼬셔 가지고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그래서 야 다른 얘기 하다가 야 우리 5 워치 한번 해볼래 음 그래서 너 앞두 개종 있지 않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껄 넘어 우리집에 돌려 보는 거야 그 친구걸로 아이디 돌려 보소 이렇게 친구가 게임하면서 야 이거 게임 어 이상해 너무 느려 내걸요 아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아 우리 집 컴퓨터는 안되는구나 나 아니면 되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별말이 없어 재밌게 잘하고 있어 어 그럼 우리집에서도 잘 되는 거야 사양만 좀 낮추는데 어 사양만 좀 낮추고 렌더링 맞추고 하면은 웬만하면 잘 돌아가더라구요 사양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친구 대권 되고 그 또 하나 어 뭐 어 지포스 650 650 요즘 가격이 얼마냐 한번 봅시다 아침 아 두 При워 f2 아 쩜게 비싸 amazing know 하나여 어떻게 써네 여기서 그럼 사실상 저들 뭐야 싼 그리피 카드 나 4 più 어 statues month dessa 는 Cuz inc 어 수준 것들은 안 했어 어 있다 여기 또 있다 여기 또 있다 250 있나보네 어 아니구나 아까 그거죠 아까 그거고 좀 확실하지는 않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어 저기 뭐야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제일 좋고 550ti? 50도 잘 돼 FHD 아니지 GTS 지금 550 50 여기 있는데 50ti 여기 있죠 50ti 요거 말고 요걸로 보자 요걸로 보는게 더 깔끔하더라구요 야 우리 시청자분이 GTS 50ti 있어 여기 50ti 40프레임이죠 FHD로 했을 때 중간에서 40프레임이니까 FHD 아니고 아니면 뭐 화질을 좀 낮추거나 해상도로 낮추거나 아니면 저기 뭐야 옵션을 하고 낮추면 되지 아 GTS 50ti 5만원도 안 돼 그렇게 되고 여러분 컴퓨터 고민 너무 고민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BJ 열이형 방송을 가시면 열이형에 34만원 찍을 수 있어요 요 컴퓨터 하나 사면은 i5-250 메모리 8기가 그래픽카드 GTX 560 DT 560 뭘까 560 560 560이면 여깄네 40프레임 정도로 유지할 수 있죠 40프레임 요거 하나 사면은 됩니다 요거 하나 사면은 34만원 밖에 안해 요거 하면은 피파 오버워치 고사양게임 중호화고 잘 돌아가고 그냥 돈이 많다 47만원 짜리 사시면 되구요 요게 좀 가격이 싼 이유는 약간 중고 컴퓨터 중고 컴퓨터로 옛날에 PC방이 또 컴퓨터를 사다가 케이스를 새 거로 가른 거에요 안이 청소하고 그렇게 파는 거구요 아 이거 기억나시죠 제가 스폰 구했는데 스폰이 38만원이라고 했는데 44만원에 팔잖아 그래서 내가 용산가서 직접 스폰을 구해왔어 그 스폰은 34만원 해준 34만원 요거 오버클럭하면 짱이지 그쵸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하다 CPU 태워 먹으니까 오버클럭 하지 마시고 요정도면 게임하는데 충분해 그쵸 그 다음에 조금 여유있다 그러면 47만원 짜리 i5 3570 요걸로 한 660 22 가면 660도 볼까 660 위로 좀 올라가네 650 660 어딨니 어 660 은 90프레임 100프레임 나오죠 여기 지포스 GTX 660 2기가 요거 하시면 어 요거 하시면 어 프레임 걱정은 없어 요거 하시면 프레임이 뭐 100프레임이면 모니터가 보통 60hz 인데 모니터 해당 모니터로 그래픽카드 막 돌아가는데 화면에 뿌려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어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어떤 점이 있으면 요거 하나 구매하셔도 되고 참고하시기 바라구요 아 케이스도 아주 이쁜 케이스로 어 형이 불러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지 치 컴퓨터 사양에 따른 오버와치 오버와치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어떠지 궁금한게 있으면 여력 방송 가서 물어보셔도 되요 도움되셨나요 지문이 좀 하시고 GTX 720 어 여러분 그래픽 카드가 좋은지 안좋은지 궁금하면 검색하면 돼 자 GTX 720 720이 있어 근데 뭐 720이 있지도 않네 아 이 뭐야 GTX G9270 인데 720이 아닌거 잘못 얘기한거 아니야 어 720이 아닌거 같은데 어 어 살지도 않고 있지도 않잖아 뭐 나도 720은 처음 듣는 얘기인건데 뭐 이상해 720 없는건 이상한거 알고 쓰지 말고 그래픽 카드 순서는 여기 나와있는 순서대로 있죠 요 순서대로 보시면 되요 요 순서가 사실상 어 성능 순서입니다 성능 순서 어 제일 많이 쓰는건 여러가지 기포즈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 660 뭐 760 뭐 960 950 요런걸 많이 쓰죠 그런거 쓰면 비싸 GTX 뭐 960 같은 경우는 그래픽 카드 26만원 26만원 이거 하나 사면 손부터 가격이야 그쵸 아 gt 720 그래 960이 비싸지 그쵸 요렇게 비싼 할 필요 없어 어 이거는 이거는 뭐 프로게이머들도 이런거 안써도 상관없어 조금 더 10만원 넘으면 좋고 새거가 10만원 넘으면 아주 상당한 상당이 좋은거 550은 요즘 얼마냐 550 4만 3천원 아따 싸다 490 650 얼마지 아 650 정도만 써서 10만원 이잖아 9만원 이죠 자 9만원이면 그래픽 카드 딱 적당한 거야 그래프 카드 원래 10만원 짜리가 제일 쓰기 무난한거지 웬만한 게임을 다 돌아가는게야 항상 10만원 기준이에요 대부분 그래 제껏 옛날에는 7만원 이었어 제거 그래픽 카드가 79 HD 7050 이었는데 야 이게 40만원 없는거였어 이게 이게 처음 팔때는 지금 아직 아직도 40만원을 판매되어 있어 지금 내가 쓴게 이거야 이거 어 790 이거 3G 짜리 186,000원 짜리 이거 제가 지금 쓰는데 아 이게 옛날에 40만원 넘었어 어 어 그 다음에 음 송은 얼마일 수 있겠어요 지금 내가 쓰면 두 번째 건 2분 티아 인데 이것도 비싼거 비싼거 싼거 싼거 싸네 어 가격마다 다른 애 그쵸 어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어 여리형이 지금 서부터 얼마짜리인지 보고 갈까 나도 모르겠네 모델명은 여기 모델명은 모르겠네 지치겠으면 육류폼이야 그냥 육류폼은 내 육류폼 티아이 아니네 아 바뀌었어 나 육류폼 티아인지 알았는데 그냥 육류폼 아 티아이 빼고 아 룩류폼 또 비싼 싼거 써도 아니고 왜 싸지 아 나도 옛날엔 좀 더 많이 알았었는데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20만원 정도 하네요 그쵸 그래도 20만원 하죠 자 요정도 보시면 오버워치로 웬만한 컴퓨터는 다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여러분 윈도우가 64비트 64비트 자 64비트 컴퓨터 확인하는 방법 확인하는 방법은 내 컴퓨터 누르고 속성을 누르세요 복성 누르시고 자 여기 64비트 운영체제 써있죠 어 여기 64 여기 32로 됐으면 윈도우 다시 깔아야 돼 자 윈도우 다시 깔아야 되고요 잠가시 깔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버워치 컴퓨터 사용과 추천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봤고 끝까지 오버워치聴 up 공유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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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유..